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라도 고창으로 시골여행을 왔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하면서 덥기도 하고 그래도 습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이제 뭐 가을로 접어들겠죠 아직까지는 더워요 그래도 아 이거 보세요 이 집 이런 집은 전원주택인데 당연히 비싼 재료가 들어간 집은 아니에요 평수는 한 30평? 이 정도 지으려면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서 이 정도 지으려면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단순하긴 한데 집이 특이하게 좋네 저렇게 왼쪽에다가 본체를 짓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별채식으로 이어가지고 지어놨네 향은 보니까 전형적인 남양으로 지어놨는데요 여름엔 좀 덥겠다 풍경은 예쁜 시골집도 보이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? 그럼 다시 제꾸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거는 이제 다음은